어? 아 나이 탑 아 야 탑유저 3명? 하필 근데 내가 서포터? 아니 뭔 금포터예요 찾지 찾지 않는 동안 근가위즈 한판 해야겠다 제라스 하면 되잖아요 네 아 그리고 제라스 하니까 드는 생각인데 저는 그 영상 올라오고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아니 아니 뭐 기분 나쁜 게 1도 없었거든? 오히려 그냥 재밌게 봤는데 일부 악질 유저들이 아니 마치 내 팬인 척 가장하면서 그래서 그냥 쌩 난리를 치더라고 아 진짜 그냥 어질어질하더라 랄로님이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걔들은 자기들 엄마 말도 안 들어 그 말이 떠오르더라 암튼 뭐 그랬다 그쵸? 서리 달케인이 좋다 그랬죠? 오디세인보다 이게 좋나요? 서리 달이? 다르킨 기준 유튜브 보고 오죠 케인 스킨 추천 한번 볼까? 오케이 오디세이로 가자 오 내 피같은 돈 자 드디어 얻었습니다 초 돈의 초 S급 케인 스킨 얻었습니다 드디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허리 달이 가성비는 미쳤대요 저도 방금 그 영상 봤는데 그 암은 진짜 좋은데 다르킨은 살짝 겹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오디세이 샀음 가보자 가보자 유튜브 댓글 27분 전 케인 스킨 좀 사세요 아 사드렸습니다 잠깐 댓글보고 있었는데 이런 댓글이 사드렸습니다 앞에 친구들이 좀 죽어줘야 되는데 이러면? 오케이 오 근데 뭔가 큐 잡히는 소리가 심지어 큐도 안 잡혔어 원보일님 생계를 위협하는 케인 픽 자제해주세요 아 네 자제해드렸습니다 오디세이 케인으로 가겠습니다 범아트 헬프로 가자 이거까지만 하고 가자 끝난 것 같지요? 아 네 성공 수고하셨습니다 노잼 너만 노잼? 꿀잼? 저도 노잼이에요 네 오 뭔가 멋있네 무리를 안하네요 전로 모색해야 되는데 어? 귀환할 수 밖에 없다 이거는 도망가 상대는 텔퍼가 없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다시 복귀하면 내가 이득이란 마인드 호흡이 갱만 좀 조심하면 되겠다 그쵸? 바비 아 뽀비님 에바임 라인전 끝난건데 이걸 봐주면 어떡하 아 이거 참 아니 나 억울해 라인전 끝난거였는데 어? 에바 어? 뭐야 필수했는데 상대도 가버려 역복만 안 맞는단 마인드 어 좋아요 라인까지 밀어버립시다 좋아요 오 아래쪽도 리신이 터뜨리고 있죠 사봉 이러면 상대 탑 정글 바텀 셋이서 무라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아니 왜 바텀 안봐줌? 아니 탑 왜 갱받고 죽음? 아니 뽀비 왜 그걸 다 안밀어줌? 이런식으로 셋이 이제 싸울 수 밖에 없다 그쵸? 아 아 너무 아파 진신이 오려다 지금 뒤로 빠졌죠? 조심합시다 들어온다고 이거? 와 에바 Q공하지 말고 그냥 저마경 할걸 근데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나름 괜찮음 킬 받고 좋아용 난 리신이 있다고 여기까지 먹고 가죠 페인이 클리어가 빨라서 자 합시다 들어가버리기 가보려 좋아요 어 와 이게 이렇게 돼? 말도 안 돼 까비 Q2타가 그냥 끊기는구나 모션이 막히면 뽀피가 밀치기로 Q2타를 끊어버렸음 엥? 아 이거 궁이 없는데 근데 엥? 아 난 이제 시작인데 아래는 끝나버렸네 어 아니야 아직 안 끝날 수도 있다 그쵸? 오 케인이 가는 중 엥? 네 퍼라조 아 아 좋았습니다 에라이 도망가자 와우 야 시원한데요 누구 있나? 네 어 나는 갈래 엥?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승리 킨이 살짝 묵직한데요 아 좋았습니다 어 순방 굿 점화를 굳이 안 들어도 됐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어 이거 끄자 집중 안 된다 뭐 들었었지? 어 점화 들고 가보자 그쵸? 기억이 안 난다 아 이거 W 찍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필수했네 최대한 밀어보자 아 상관없겠다 그쵸? 대각이 1텐데 대각이 1텐데 대각이 있나? 이기죠? 감전이 좀 쎄가지고 3렙은 좀 위험했을텐데 2렙이라 카타리나도 와 까비 상대 잘했다 비에고가 전멸을 되게 잘 썼죠? 어 이거는 이길만 하죠? 우와 진짜 다행이다 2 어 좋아요 카타가 미드 못 오고 있거든요 계속 밀죠 이거 시간 좀 많이 끓였는데 파이팅 라인 좀 많이 태웠죠? 미니언 4개인데? 좀 많이 말렸네 카타리나 예고 저쪽 전 안갈게요 그냥 라인이득 보는게 낫겠다 아니 사립인데 저렇게 한다고? 어 먹었네요 심지어 야 카타야 이거 안올거야? 야 진짜 진짜 뭐지? 이걸 다 버린다고? 좀 이상하네 CS 12개인데? 하이 가버려 맛있다 그쵸? 아 좀 아까운데? 까비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좀 빨리 몰아 쓰면 좋았겠다 너무 늦게 봤는데 내가? 와 아까비 저게 안 맞아? 진짜 아깝다 잡은거 왔지 이거? 헬퍼 있나? 세주하니? 으아 일단 밀어보자 없구나 어 맛있어 미안하지요 상당히 잘 컸죠 이러면 비에고도 바로 왔는데? 좀 아까운데? 와 아깝이 와 한 번에 터졌네 세주하니 다르긴 됐구나 좋은데요 어 맛있다 하타리나 여기 있을텐데 하타리나 여기 있을텐데 아깝이 까비 케인이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? 난 맡길게 어랍숑? 아 오 애쉬공이 홀 설마 해주나? 가나요 네 아니 이거 될거라고 생각한건가? 뭐지? 이건 너무 욕심이지 좋아 용 용을 먼저 해야되나? 잡은거 같죠? 네 어? 들어온다 와 아깝이 너무 아까운데? 좀 잘했으면 살았겠다 그쵸? 가버려 야 왜 내가 하는거 같냐? 아니 이거 나잖아 미리 깨져라 오케이 야 이걸 타워골도 먹으려고 탔는데 못 먹었네 가나요? 네 안가네요 잡은거 같지요? 어 세주야 죽자 그래 어 맛있다 곧 야 페라 아니 그런짓을 해버리면 어떡해 카타 안와? 그럼 끝나 게임 그냥 안 막는구나 오케이 어우 잘 빠졌다 그쵸? 어우 맛있어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요 아 네 1등 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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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리